4월 10월 7일 희ί walaktheyo부터 붙여서 하자 walaktheyo를 주욱주고 폐서 목을 좀 우리가 써야 되니깨롱 walak 이렇게 하고 사람을 딱딱 짝짝 사람이 짝짝 흘러겨 보쇼 너무 순해서 사람을 못 부려서 큰일 났어 사람 좀 물어봐 시작! 와라 코트 와라 시작! 와라 뛰어 잘한다 이로 서서니 도련님 잘할게 영무시오 도련님 잘한다 하이 영무시오 도련님 자 여기서 도련 여무시오 도련님 도련님 했지 그다음에는 쭉 펴야 돼 여보 여보 도련님 도련님 도련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도련 이렇게 시작 여보시오 시작 여보시오 도련님 도련님 하이 영혼 도련님 도련님 잘한다 이렇게 이런 legal 운 어떤 흥 소중 탁 스 아침 애 음룸 은 결 요 이런 것도 뚱담미요 짜증도 냈고 목에 짜증도 있고 그 다음에 따지는 그런 게 있어 내가 한번 태클을 걸어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뚱담미요 이를 갈아 붙여 이별마리 왼마리요 이렇게 시작해봐 농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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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마리 왼마리요 탈가 포니 closely 그렇지 그렇지 하게 돼 작년 올타운 날은 음 소녀 집을 찾아와요 거기가 좀 시원찮아잉 왜냐면 음이 저기 뭐야 살짝 화련물진다 봐봐요 소녀 집을 찾아와요 돈을 갖고 가야 돼 작년 5월 다운 날은 소녀 집을 찾아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5월 시작 작년 5월 다운 날은 거기를 미리부터 다운 들어가지 마 다운 날은 말하는 거야 다운 날은 그냥 가야지 작년 5월 시작 작년 5월 다운 날은 그렇지 그래 깔끔하지 소녀 집을 소녀 집을 시작 소녀 집을 찾아와요 소녀 집을 찾아와요 소녀 집을 찾아와요 소녀 집을 listens 소녀 집을 찾아완보 heißt 소녀 집을 찾아와요 teacher child 소녀ю Actniej 소녀 spit 소녀 Comer 부모 소녀 소녀 거기가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고쳐드릴게요. 여기는 이뻐. 시작, 천천히 해 줄게요. 증인, 증인, 그렇지. 증인, 증인, 르그그르, 르그그르, 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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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모. 내가 붙이면 이로 할로 증인, 르그그르, 삼모. 이로 할로 증인, 르그그르, 삼모. 성전이 벽게되고. 벽게로. 성전이 벽게되고. 그러지. 떠나. 살지 말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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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 주일변이 다 못되어 이럴말이 외말이여 공명한 사람을 삼성까지 사이에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드내니요 자 흔드거내그리 바로 가야지 흔드거내그리 그렇게 길지 않아 거기 흔드내가 한 박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누져질 수가 없지 밑에서 나무를 흔드거내그리 이렇게 가야지 시작 밑에서 나무를 흔드거내그리 이렇게 가야지 형돈아 예 건넌방 건너갔소 거기가 안 이쁘구만요 건넌방 건너갔소 시작 건넌방 건너갔소 마나님 홀 오시레라 오시 아니 오시 하지 말고 오시레라 쭉 떨어져야 돼 마 마나님 홀 오시레라 도련님 홀 오시레라 그러지 도련님 도련님 이렇게 다 살려줘 끝을 라인이 살아야지 시작 도련님 도련님들이 떠나신단다 사생군 결단읍을 털라봄다 마자님을 보시래라 사생님 사생님 결단 흐르 시작! 사생님 결단 흐르 홀란다 마라님 몰고시래라 그렇게 죽기살기로이 목숨 걸고 죽기살기로 해야 돼 죽기살기로 내가 이 단판을 외교할 때 단판 목숨을 거고는 단판처럼 단판을 질러고 와락 뛰어 달려들 때는 정말 다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내가 이 남자 붙들어 봐야 돼 나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나 이 남자 한 번 마지막 나를 던져서 잡아볼 거야 와락 뛰어 달려들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투악을 떨면서 말도 못하게 결연한 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격정적으로 해주세요 참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은 멋있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슬프고 결연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그 어린 것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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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를 데려와라 자 갑시다 이제 우리가 충죽머리 춘향 엄마도 이제 춘향이 그런 거를 딱 보니까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놈을 내가 두 자리에 정신 분질도 놓으리라 야 이놈아 다 죽여서 우리들 이 자리에다 묵고 가면 갔지 그냥 못 가 엄마가 내가 사생결단 또 온다 춘향 못 치니 쓱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때요 춘향 못 치니 아 무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보니 건너 춘향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사랑하나보다 사랑사머나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못 치니 동정을 살피러 나와보라니 춘향 못 치니 시작 춘향 못 치니 나온다 춘향 못 치니 나온다 춘향 못 치니 나온다 허어 허어 너비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모양이 없지 나온다 좋아 함 좋다 춘향 방 영창 앞에 헤이 가만히 올라서 좋아 귀를 태고 흐르니 청년만이 이별이로구나 춘향 못 치니 기가 막혀 보란봐 보란봐 섭쩍 올라 주소뼈 땅땅 좋아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다 별일 나 좋아 한초상도 어려운 일 새해 새해 조상이 웬일이냐 쌈창문 벗겨 열고 밤으로 뛰어들어가 잘한다 춘향 못 치고 딸경며 야윤야 나를 석주거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좋아 무엇이라고 이르느냐 후회 되기가 쉽걸기로 택과 험밤 먹지 말고 택과 험밤 먹지 말고 천천히 하면 택과 험밤 먹지 말고 이거야 천천히 말이라면 택과 험밤 먹지 말고 여하여 물세야리 시작 택과 택과 험밤 먹지 말고 여하여 물세야리요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고 거기를 거기가 인물도 너와 같고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음 살려줘야 돼 인물도 너와 같은 지체도 너와 같은 공항 같은 짱을 지어 선이 다 살아있어야 돼 시작 지체도 너와 같고 시작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인물도 너와 같은 공항 같은 짱을 지어 지체도 너와 같고 지체도 너와 같은 짱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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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두 redo 지체도 네가 말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